예 사무총장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특히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할 말과 상가해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 이상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상대당 대표의 외모까지 폼평하면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여장님 제가 기 당의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살모사가 서서 징그럽다라고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금들을 넘지 마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이상한 사람들이 집단에서 그래도 제대로 된 목소리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극체제의 민주당을 향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딱 그렇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는 13조 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며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힘이 늘상 주장하던 얘기입니다. 과연 민주당의 일극체제가 깨어질까요. 아직까지는 기대가 난망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반기를 드는 듯한 뉘앙스에 득달같이 달려드는 개딸들이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발언 체리하라. 자기 정치를 위해 당내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호인무사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김 지사를 얼마나 물고 떠들지 그리고 김 지사가 얼마나 버틸지 자못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김 지사의 문을 빕니다. 의료 공복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앞이면 커늘이라는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이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야당과 정부 대통령실까지 하답한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럽습니다. 대화를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조건과 전제로 제안을 두지 않고 폭넓은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 곁에 정부가 없고 환자 곁에 의사가 없다면 과연 정부와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수정하여 유연하게 협의하겠다고 양보를 하였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여러 가지 불신과 분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의료계는 상호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국하게 의료계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